저희 디스플레이 제품의 기본적인 센서아이라는 기술입니다. 화면을 고정하고 화면을 크레이드 시켜주는 기술인데요. 센서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6가지 실사 구현 기술이 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아이 커먼 비전 기술 6가지 모드로 영상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1080p의 Full HD 그리고 최고의 명암비 천만대의 명암비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절전 친환경 기술을 통한 지구 환경 조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신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실사를 구현하고 또 친환경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센서아이 기술은 6가지는 최적의 밝기, 최고의 명암비, 진정한 색감, 높은 심환도, 보이스 감소, 균형이나 화질을 추구할 수 있는 6가지 기술이 센서아이에 녹아있고요. 센서아이 기술은 녹아있는 그 센서아이 기술은 다시 6가지 모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께서 필요하신 상황, 영상 소스에 따라서 스탠다드, 뮤비, 게임, 포토, srgb, 에코 등과 같은 6가지 모드로 설정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센서아이 기술을 통해서 현재 4HD 최고의 명암비 특만대에 이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4HD가 구현하는 화질은 일반 모니터에서 구현되는 화질은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비에서 보시면 특히 안부를 보시면 제가 교환하실 텐데요. 검은 부분은 더욱 검게, 하얀 부분은 더욱 가약해. 그래서 계도 차이를 굉장히 많이 품을 해서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에코 프렌디, 포절적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이고요. 현재 동급 사이즈의 CCF에 대비해서 71.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크가 지향하는 LED 모니터는 초절전이고 신환경의 제품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패널에서 사용되던 수원과 같은 환경공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패널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보여드린, 설명해드린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되서 나온 V 시리즈를 이번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라이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20, 그리고 20인치의 V2200H, 그리고 V2200H, HDMI 모델과 듀얼 모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4인치 모델도 22인치 모델과 같이 두 가지 다인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겠고요. V20, 게으 ideological LG 강력도 만들었죠... V2300H, validation Dunkel이 오페나 denying 중북화 을 southeastς 그uellен스vt. Vbase 사이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15mm를 시련했고요. 현재 국내에 나와있는 기타 경쟁사들은 17M 4t 정도의 KM 3g Kaiser, khoR740H, 경쟁사 기능기능 buff women, Karrook, LPD, M8축 área Continivo building, 해상도에서는 마셔서 14d, 16d 규리별로 Hall,üng세,gereiOS, GD A4 Smoke, M8,BS 거품해 초슬리0000 또기ывает CAP, 모니터만 많이 차별화되는 천만대의 이대의 맥암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아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센서아이 기술을 통해서 유저 취향에 맞춘 6가지 모드의 화면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통해서 취향성에서 소비 전략을 감소시키고 우수원 패널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산화탄소 배출을 또한 부채하게 된다는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저희가 벤큐 브룹 내부에 있는 벤큐 라임 스타일 디자인 센터라는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저희 제품들이 디자인이 되고요. 그 디자인 센터에서 이번에 커팅 엣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광장을 지금 형상화해서 모니터의 핸드 부분을 그리고 랩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반기에 저희가 출시될 또 다른 LED 모델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24인치, 22인치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